그런데 그렇게 세고 열리지 않았는데 왜 그거 들어가지. 손을 어떻게 좀 열려. 동현아. 현우. 마라도나 아주 기가 막혔어, 약간. 괜찮네. 김지현이 꺾어주고. 그렇죠. 메시가 꺾어주고 마라도나가 차놓고. 아르헨티나 했어요. 아르헨티나 콤비. 허민호 오늘 어시스트 두 개나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첫 번째 어시스트가 대박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. 이장군한테 줬던 거. 진짜 이 허민호의 크로스는. 그거 보고 준 거죠, 그거? 그냥 보고 준 거죠. 그거는 뭐 진짜 뭐. 감독님 얘기대로 이장군이 많이 노출됐다. 그래서 상대수비수들이 다 왼발로 때릴 건 알고 있어요. 잘 접었죠. 그때 어땠습니까, 그때? 마음이.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좀 다르게 해봐라고 하셔서. 딱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나서. 이거 차면 무조건 막힌다. 그래서 순간적으로 접은 것 같습니다. 오늘 굉장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. 오늘 너무 좋았고. 수비도 잘했죠. 잘했는데. 오늘 수비보다는 공격이 좀 더 잘했다는 얘기예요. 수비도 잘했지만. 그나저나 오늘 저 MOM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후보들이 많아요. 오늘 뭐 일단은 두 골의 주인공은 김현우. 그렇죠. 이게 있고. 또 환상의 어시스트. 허민호. 허민호. 어시스트 2개거든요. 투어시스트. 그리고 또 골을 넣었던 이장군도 있고. 이장군도 있고. 김수년도 넣었고요. 맹활약했고 말이죠. 모르겠습니다. 오늘 너무 공격진에서 좋은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. 그래도 오늘은. 현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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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탱이, 밤탱이. 결정적으로 이제 둘 다 잘했는데 골 넣는 게 아무래도 축구는. 국가대표 1위로 선발되고 또 MOM까지 겹겹갑니다. 부상투원이잖아, 부상투원. 그렇지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컷백, 컷백. 컷백, 컷백.